나는 낚시계의 반항아 예 난 힙합을 좋아하지 마이 패션 굿 예 진짜 못생긴 거 아니에요? 렛츠가 궁금해? 와서 봐 예 지렁이 입지렁 옥수수 갖다 버려 나는 낚시계의 반항아 예 더 이상 할 말 없지 예 가서 잠이나 잘 자 예 오늘은 굴러다규 유놈이 굴러다규 끝 오늘 여기에 소개시켜준 강의재 내가 한마디만 하겠어 앞으로 장소 똑바로 정해 예 끝